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썸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속에 존신과 무심 장현진입니다. 오늘은 퀴즈를 좀 물어볼까요? 줌킬러, 킬러요? 저 아직 개념도 안 했거든요. 뭐했어 지금까지? 스타트 라인이 좀 다르면 그럴 수 있죠? 기출도 안 됐거든요? 아야 기출을 킬러랑 줌킬러 생각 안 하고 기출부터 막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킬러 문제, 줌킬러 문제가 들어있는 기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3점부터 공략하고 4점을 필수 문제를 풀고 줌킬러, 킬러로 가야 되는 상태인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4점 필수와 줌킬러로 바로 가면서 킬러를 그냥 같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고민이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무엇보다 노래는 킬러 문제 중심으로 수능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죠. 선생님은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연초부터 사실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도대체 줌킬러, 킬러 이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공부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또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OX 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킬러, 줌킬러 정복을 하러 가고자 하는 여러분 OX 퀴즈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 아 요건 지나가면서 한번 확인해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해요. 사실은 소위 킬러 문제라는 용어는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에이 선생님 10년이면 제가 10살 때인데요 제가 9살 때인데 그때는 없었겠죠. 수능이 지금 거의 27년인가 8년 차 됐잖아요. 그럼 수능 시작할 때부터 있었을까? 최근 얘기겠죠. 사실 뭘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되게 웃긴 현실이기도 한데 재미있는 현실이기도 한데 사실 수학 문제나 수능의 주요 어려운 문제다 킬러라는 용어를 갖다 붙인 게 어색하지 않니? 킬러는 살인자. 그렇죠? 곱게 표현해주면 살인총봅자? 이런 표현인데 왜 문제에 그만큼 그 문제가 안 풀려서 너무 괴로웠나 봐. 그 문제를 못 풀어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나 봐. 그게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10년. 10년이나 됐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일군의 사람들이 수능 문제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풀어보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있잖아. 왜? 서점에 가면. 왜? 실적 모의고사 있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0년 전, 딱 10년 전에는 시중에 모든 참고서나 아니면 강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매월 치는 사설 모의고사들이 수능이랑 너무 곧돌았어. 수능은 이런 걸 자꾸 어렵게 내는데 너무 평이하게 내거나 지역적인 걸 내거나 이런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던 수험생들이 그때부터 킬러라고 부를 만한 고난도 문제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 진짜 거의 한 10년. 정확하게 킬러 중심으로 시험이 나온 건 27플러스3이란 이름으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작은 그랬다는 거지. 아 그래서 들어 문제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를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던 수험생들에게 수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그 일부의 사람이 쓰이네요. 전국 최초 강사 직출 장윤진 모의고사가 강사로서는 전국에서 전문학을 스스로 제작한 최초의 모의고사입니다. 진짜예요. 아 꽤 오래됐구나. 꽤 오래됐구나. 10년 전 맞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대학생이니까 지금은 30대가 되었겠네요. 포카칩이라는 필명을 쓰는 그런 대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분, 그 양반이 만든 지금은 청년이잖아요. 그 양반이 만든 문제를 보고 사실 조금 부끄럽게 됐답니다. 왜? 문제를 너무 정성스럽게 낸 거야. 그리고 너무 딱 교과서 개념에 딱 부합하게 수능 트렌드에 딱 맞게 어떤 정교함을 추구하는 아주 노력의 결정체험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각성, 대우각성. 아니 수능 강의라는 강사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모의고사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치? 이제 킬러라는 용어에 매달리면 또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진짜 딱 10년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가나양 통합시대로 가고 있고 너무 지나치게 한두 문제 가지고서 두세 문제, 한두 문제 가지고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부작용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나형은 물론이고 가형까지 해서 두루두루 줌킬러라고 불릴만한 이제 적당히 어려운 문항들이 좀 더 다수가 되고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시험체제의 변화와 함께 트렌드가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런 걸 애써 무시하고 그냥 막 그 수학이 그 수학이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줌킬러가 강화되면 킬러는 이제 무리하게 많이 풀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질문, 이 질문. 어?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또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어려운 거 풀다 보면 줌킬러 공부할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애매하죠. 애매해. 얘는 얘는 세모를 주겠습니다. 세모. 일견 맞는 측면이 있어요. 줌킬러급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맞죠. 그렇다고 기출킬러를 하면 안 되나요? 아 그건 또 위험한 발상이야. 왜냐하면 줌킬러와 킬러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 다 교과서 개념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심지어 주제도 똑같아. 줌킬러와 킬러는 조건의 복잡도 그리고 얼만큼 많은 걸 은근히 감춰놨고 길게 포장해놨느냐 이 차이거든. 해서 내용적으로 둘을 대립시키면 안 돼요. 알겠죠? 형식은 좀 달라. 킬러는 한 문제 푸는 데 오래 걸리고 킬러급 문제를 계속 푸는 건 힘겨운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기출킬러는 공부를 다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조급하게 하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된 문제집을 푸는 것은 좀 조금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거 제안해 줄게. 봐. 1주. 1일도 아니야. 1주. 1킬러. 1주 1킬러. 이거 뭐냐면 1주에 기출킬러 어려운 거 내가 평소에는 생각도 잘 못하고 잘 못 푸는급의 문제를 1주일에 하나씩만 마스터해보자. 어차피 가형 경우에는 기백이 없어졌잖아요. 미적분 중심으로 킬러들이 있을 거라고. 그치? 자, 앞으로도 미적분이 킬러의 본산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출킬러 공부해요. 1주일에 한 번씩 버스 안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잠자기 전에 그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안 풀리면 말지. 내일 또 생각해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한 1주일 정도를 한 문제에 매달려보면 그 문제를 결국 본인이 끝까지 못 풀어내고 나중에 해소를 보더라도 까먹을 리가 없어. 그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잊을 리가 없어. 왜? 1주일간 고민했으니까. 1주일 내내 저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틈틈이 빈틈 노려서 그 시간대에 풀어보고 고민해보라. 선생님이 딱 해본 방법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학습법이거든. 기출킬러는 1주일에 2, 3일에 하나씩 해도 돼요? 좀 여유롭게 내가 그래도 기출킬러는 한 번씩 제대로 한 번 풀어봐야겠어. 이런 마인드로 기출킬러를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알겠지? 기출킬러 중에 진짜로 이거는 중킬러급인데 애들이 30번 일 안 푼 거 이런 거 있거든. 그런 문제들은 먼저 그냥 중킬러 공부할 때 같이 해도 되고 진짜 굉장히 복잡한 거 있어. 이런 것들은 잘게 좀 해체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런 걸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서 기출킬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주된 문제에 풀어가는 문제들의 사이즈는 중킬러급을 우선시 하고 그 양을 많이 한 게 맞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두 번째 질문은 세모입니다. 세모 세 번째 중킬러킬러 실력은 일단 많이 푸는 것이 최선이다. 이건 어때요? 그럼요. 수학 문제는 많이 푸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 당연히 많이 푸는 게 좋고요. 그치? 예스 예스 아니야 그래도 세모야. 왜냐하면 이건 각자 처지가 다 달라요. 야 우리가 수능을 10년 준비하니? 아니면 내신처럼 할 거니? 내신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수능을 막 일주일간 밤새서 아니면 한 달 정도 내가 막 그냥 집중하면 된다? 아유 그 정도 분량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3년간 내신을 해야 되는 분량인 거잖아. 그치? 3년에 내신은 12번 마지막 거 한 두 개 뺀다 해도 10개 정도의 분량을 아유 게다가 내신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걸 기출 문제도 많고 그렇게 짧은 호흡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2, 3년 계획을 세워놓게 하는 게 보통은 아닐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일단 양치기로 덤비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방식을 10년 정도 아니면 5, 6년 정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에 최상위권 학생들 그냥 어릴 때부터 수학을 많이 푼 학생들은 양치기가 몸에 배어있고 양치기로 해도 다 소화가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한테 그 방식은 어울리지 않아요. 알겠지? 많이 풀수록 좋은데 두서없이 많이 푸는 건 효율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아 무조건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는 방식은 사실은 우리한테 우리한테 대다수 우리한테 어울리진 않는다. 짜임새 있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많이 풀수록 좋긴 좋은 건데 짜임새 있게 그 방식이 뭘까? 그치? 대단원 별로 중단원 별로 쓰여있는 개념들 별로 좀 엮어서 그치? 아 이 문제들이 같은 주제구나 하지만 이런 게 좀 차이구나 비교해 보면서 카테거리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러면 다른 낯선 문제가 진짜 낯선 건지 아니면 그동안 출제되었던 주제들과 잘 어울리는데 좀 다른 건지 이런 걸 보는 눈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까다롭게 출제되는 중킬러 킬러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자동으로 다 풀린 아니지. 수학실력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 수학실력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안 풀고 수능시험을 안 칠 거니 1등급 안 받을 거니 오래 성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 중에 아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해서 도전해 볼 만한 것과 이것은 해석 자체가 안 되는 너무 어려운 것을 구별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실력인 거야. 그러한 실력을 만들어 가려면 이제 얘네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본인이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무조건 양치기는 사실 효율이 떨어져. 대체로 경험이 엄청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경험도 체계적으로 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선생님이 주장이고 이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야. 알겠니? 친구가 킬러 문제를 200문제 푼 것 같아서 너무 내가 위축돼 있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기출 킬러부터 기출 중 킬러부터 다져 나가면서 훨씬 더 짜임새 있게 킬러 중 킬러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이상한 세 글자가 있네. 일단 지나가. btk btk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네. 전국 최초의 주제별 킬러 중킬러 강의가? 그럼 무슨 강자 이름인 것 같다. 뭐예요 저게? 선생님이 항상 같이 쓰는 세 글자 있는데 이거 완전 묻어가는 거 아니야? bts도 아니고 btk라고? bjh도 아니고 이건 이렇게 수업시간에 몇 번 해보니까 학생들이 좀 화내더라고요. 갖다 댈 걸 갖다 대시라고요? 막 이러면서 bts는 아닌데. 올해의 산비입니다. 올해의 산비.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님이에요. 봉준호 감독님. 사실 크로노는 아니었어도 선생님이 btk로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고 이벤트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티셔츠 줄게 티셔츠 공부하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만들지는 않았거든. 이게 선생님 강의예요. 선생님 강의. 선생님 강의고 브릿지 킬러라는 강의인데 브릿지 투 킬러라는 강의인데 그러니까 킬러에 도달하고 그 과정에서 중킬러급부터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는 강좌거든. 이 강좌가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전국 최초예요. 선생님이 전국 최초 타이틀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있거든. 중킬러, 킬러. 지금은 아마 킬러 중킬러 강좌가 주제별로 엮여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선생님 강의가 최초인 건 확실합니다. 브릿지 킬러 2016 사실 2015부터 했는데 인강 시작은 2016부터 했어요. 2016 학년도 2016 이죠. 2017 학년도 올해 공식적으로 5년차 실제로는 6년차 강좌예요. 6년차 강좌 이해 되죠?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선생님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야. 자 얘들아 이건 그러니까 참이야. 예스 예스입니다. 너무 중킬러, 킬러라고 해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은 공포 이런 거 가지지 말자. 이런 거지. 어차피 모든 강의와 모든 교제와 학습이란 건 교과서하고 기출문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주제와 영역들을 카테고리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영역을 만들어 가면서 내 공부를 그 안에 집어넣고 또 부족한 걸 채우고 부족한 걸 알아야 또 강의를 선별해서 들을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강 수업 본인이 주도하는 학습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한 기초 길잡이를 선생님이 웬만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킬러란 킬러란 10년이나 된 용어인데 이제 킬러킬러킬러 할 땐 아니다. 그 시기는 가고 있는데 중킬러를 중심으로 하는 시험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해서 킬러를 무조건 도외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 다만 중킬러와 킬러를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해 나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영역별로 주제별로 엮어가면서 입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공부하면 올해 중킬러 킬러 다 정복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1등급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 확실히 가지고 공부해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도 만나고 여러 공간에서 계속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